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비고일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퀘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예비고일 곧 고1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친구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쁘게 교복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입니다. 자, 고1은 아직 나 고1부터 수능을 준비할 거예요. 나 수능으로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내가 대학을 그래도 수능보다는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상향 지원이 된다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고1에서 내신은 완벽하게 잡고 가셔야 하는데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이랑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랑 구경수사과 단위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신에서 나타나는 단위수도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는 쌤도 그랬어요. 수학 제일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사실 과학은 쌤은 그랬어. 물리랑 화학이 들어갈 때는 막 한 3주 전부터 겁나해. 근데 약간 암기하는 거지. 세포, 뭐 이런 거, 신경계 이런 거 들어갈 때는 3주가 뭐야? 3일 전에 미친 듯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제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단위수 자체도 구경수랑 과학이 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단위수 높은 과학을 그래도 구경수보다는 공부를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잘, 미리 잘 준비를 해서 높은 단위수의 과학을 전략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또 다짐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다짐 몇 개, 두 개. 내신을 겁나 잘 받자. 그리고 뭘 하자. 네, 단위수 높은 통학과학은 통학과학까지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고 통학과학은 내가 잡고 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럼 통학과학이 쌤, 아 뭐예요? 저 처음 듣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뭐 이렇습니다. 물, 화, 생, 지가 모두 통학과학에 존재하는데 이게 철저히 수능 물리 찔끔, 수능 화학 찔끔, 수능 지구과학 찔끔, 수능 생명과학 아주 찔끔 이런 식으로 통학과학이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또 특이하게 보통 학교에서 통학과학이 단위수가 8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통학과학은 4번 정도 수업을 해요. 그럼 한 번은 물리 선생님, 그리고 화학 선생님, 생명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각 과목이 고르게 들어가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계산을 잘하는 이과형 아이다 라고 한다면 물화는 되는데 생지가 너무 힘들어. 생지가 암기할 게 너무 많고 약간 말장난해서 내가 막 계속 틀려요. 이러한 약점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쌤 저는 암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약간의 응용만 하면 못 풀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봐봐. 또 생지는 잘 돼. 근데 물화가 좀 빡세요. 그래서 많은 겪어온 선배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해요. 이 통학과학이 생각보다 만점 받는 게 되게 어렵다. 근데 특이하게 통학과학은 또 1등급 컷이 만점이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학하려는 학교 잘 알아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통학과학을 공부하려면 쌤은 그래도 겨울방학 때는 암기가 있는 것보다는 문제풀이 스킬이나 도구를 연습해야 되는 물화를 위주로 학습하는 게 맞고요. 3월이 되면 누구? 물화 생지에서 맨날 나오는 함정이 있어요. 개념의 구멍이 무조건 있어요. 그런 걸 보완해가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쌤은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학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방학기간은 통학과학의 큰 4개의 단원 중에 진짜 좀 어려운 단원들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을 또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보세요. 자 1단원은 쌤은 이제 전체 1단원의 거리가 있는데 겨울방학 때 쌤이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수업하는 강의가 그 우아한 출발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한 부분들만 강의를 합니다. 이게 수능 문제랑 좀 직결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사실 광물과 탄소화암물 신소재는 내가 어떤 학교 내신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아예 이걸 안 가르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수능 문제가 그대로 내신에 나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 2단원은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물리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지구과학 내용도 이게 암기를 바탕으로 자료 해석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3단원 같은 경우는 화석은 화석이나 이런 것들 지금 외워봤자 10개월 지나면 또 까먹어. 그래서 3단원은 산화환원반응 그리고 중화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단원 같은 경우는 생태계, 지구, 뭐 이거 이제 에너지 효율은 물리 부분인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너희가 가장 와씨 이거 혼자 못하겠어 라고 장벽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전기 부분을 공부를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방학 때는 철저히 수능 문제들과 직결되는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사실은 중학교 2, 3학년 때 뭐 영재고를 준비하려고 아니면 과학고를 준비하려고 물화생제를 엄마가 다 시켜가지고 이미 다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요. 선생님 강의 중에서 우수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통학과학에 이어지는 모든 수능 문제들만 다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재들로 문제풀이하는 것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선생님 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다시 플래너를 좀 봐주세요. 계획표를 좀 짜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두 달 동안 뭐 1월, 2월 또는 뭐 12월,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우주 부분을 1주로 잡고 보통 1주로 잡을 때는 50분짜리 강의를 3개 그리고 최대 5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총 3강 정도 공부하고 3강 정도 공부해라. 뭐 이렇게 계획표를 짜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 여기 그리고 이 원소들의 주기성 화학 결합은 하루에 공부를 더 하면 좋지만 이게 좀 많기 때문에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주 정도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한 달 정도 해야지. 얘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하루 만에 해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 한 1.5달? 그러니까 한 6주 정도 이걸 공부를 해줘야지. 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간 공부하는 감이 딱 와서 내가 이제 좀 스텝을 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내용들 중력 부분들 어렵거든요. 이런 거 공부해 주시고 자 화학에서 산화환원 중화반응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집중이 잘 될 때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6주 정도 했죠. 그리고 뒤에서 뭐 7주 8주 정도 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기 부분에 공부를 해주면 그래도 적어도 너 3월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니? 문제는 어떤 식으로 수능 문제가 이렇게 좀 접목이 되는지 아니? 그러면 아 나 이제 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원들을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아주 베스트고요. 시간이 된다면 문제풀이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는 이런 커리들 이런 커리들 있죠? 이건 샘 메가스터디에서 우아한 출발에서 대치동 현장 강의 버전으로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 성공적인 겨울방학을 보내길 기도 드리겠습니다.